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군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습니다.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 478만 원 추징명령도 내렸습니다.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 운수업자 2명의 청탁을 받아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자 2명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